초코주스, hot that I'm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trying to get back 안녕하세요! 정영 발견기입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은 저고요 이번 년이 7년째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갓세븐, 데이식스 형들이랑 트와이스 눌러들이 먼저 데뷔했었고요. 좀 창피한 부분들도 있어요. 약간 남들은 다 데뷔했는데 왜 아직까지 있느냐.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기간이. 그래서 데뷔해야죠. 데뷔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 리더이고요. 2010년쯤에 제가 호주에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오케이. 딱딱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승리가 조금 느려? 네. 고개랑 내려가는 타이밍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고개랑 내려가는 타이밍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고개랑 내려가는 타이밍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찬이. 찬이가 더 잘해야 돼. 네. 다. 찬이가 발성이 안정되어있지 않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느꼈어. 인정하는 게 제가 진짜 산만했고요. 인정하는 게 제가 진짜 산만했고요. 중간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인정은. 화제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인정은. 제 network에서 인정할 만ệt는. 우리에 대한 인정이innen에 대한 인정한 인정은. 정보기 때문에. 서울비에게 불편한 인정은 일어났는. 마찬가지로는, 주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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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만큼 살고있을 수 있는, 잘क냄 égal인, 간식과 구현하다는 인정. 취향에 대해, 나를 찾아라 너는 먼저 여야 민호야 민호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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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필릭스랑 민호를 불렀어 너무 행복했고 속편했고 축하합니다. 스테이키즈는 구인조입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